관장님이랑 이번에 대전하실 건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막 휘두르면 한 대 맞지 않을까요? 호구차고 있으니까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데?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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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좋아요! 오늘은 검도에 대해서 전혀 처음 배우신 분들과 배려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일반인분들이 어떤 느꼈던 점 인테부터 한번 해볼 거고요.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... 그냥 자... 예, 이렇게 손 놓으셔도 돼요. 잠시만요.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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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다 입어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? 가복 같은 거 입은 거 같아요. 엄청 불편해요? 네, 무게가 좀 느껴지고 뭔가... 시야가 쪄가지고 소개도 좀 잘 안 내리고... 무게 굉장히 쪄요. 그 정도 나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? 네. 소개드리겠습니다. 자, 나오세요. 경험을 한번 해보실 건데, 각오의 한마디. 꼭 한 대 칠 수 있을 것 같은... 꼭 한 대 치겠습니다. 네. 불편해요.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.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팔을 빠져주시고... 어? 너무 나왔네. 야, 근데 저한테 왜 왔는데... 이거 안 한 거야. 어? 안 한 거야. 안 한 거야, 아니?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해봐, 해봐. 어... 느낌이 어떠셨어요? 뭔가 그... 오리봉 같은 느낌?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빠르네요. 빠르고... 정신없어요. 그래서 주변에서 훈격해! 그랬는데 훈격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단 막아야 되는데 바닥은 벙겁 돼가지고 이제 바닥은 벙겁돼 버리고 바닥은 벙겁돼 버리고 바닥은 벙겁돼 버리고 좀 보긴 거 하나 lambda 어? 시작! 홀! 만수만! 한 번 더 slipping 개수하면 오후 돼! 이어빈! Pierre, 그치? 어리اش아! 해빈어요! 4번째 목표 네! 4번째 목표 7번째 목표 예? 8번째 목표 정말... 새로운 피계러 아니 아 진짜 정말 이거 4번째 목표 직각으로 썰어주실 거 같은데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고맙습니다. 지금! 나는 당황 새로운 주입니다. 너무 처참하게 지셨는데 고리 훈련 할 수가 없냐고 네. 오늘 경도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. 어떻게 보면 좀.. 죄송하기도 한데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 같아서 owych기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